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자식들하고 갈비로 상당히 유명한 곳에 와서 갈비 먹는 영상입니다. 여기 갈비가 손님이 구워서 먹는 곳이 아니고 주방에서 갈비를 손님들이 먹기 좋게 아주 알맞게 구워서 나오니 아주 기다리는 시간도 짧고 해서 아주 좋고 맛도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1인분 가격이 17,000원이고요. 한 테이블에 4명 앉아서 4인분 시켜서 맛있게 먹다 보니 양파 겉자리가 부족해서 다른 종류는 추가시키지 않았고요. 갈비가 약간 부족해서 2인분씩 주문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1인분만 주문해서 아주 맛있게 먹는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합니다. 여기는 돼지 갈비집인데 찜으로 된 생선이 한 마리 나오고 있네요. 찜 생선이 생각보다 아주 감칠 나게 맛이 있네요. 아니다 consult Я之前 춤출이 많이 escri요. все İngin 삶은 civMR территории 사이랑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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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낫다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돼지갈비 먹는 영상입니다. 돼지갈비 먹는 영상 끝까지 시청 대단히 감사합니다.